뭐.. 기다릴거 없죠? 4강! 2경기! 한지원 대 정호영! 문라이트 매드니스 첫 경기! 문라이트 매드니스에서 바로 시작할까요 말까요? 시작할까요 말까요? 시작할까요 말까요? 4강! 2번째 경기! 장민철 승리가 MCS에! 4강! 2번째 경기! 한지원 대 정호영! 정호영 대 한지원! 1경기 문라이트 매드니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4강! 4강! 라바르 취소했어요 육못이에요 육못 7시에 빨간세테란 저거용입니다 시즈엔터스병 이거 빨리빨리 해야돼 육못 육못이에요 한지원 팀 동료에게 육못이죠 이거는 입구를 막았어요 입구를 막았어요 입구를 막았고 입구를 막았고 이거는 만약에 병영을 막으면 육못은 거의 망하거든요 상대가 프로토스도 아니고 과연 병영이에요 한지원 망했어요 하지만 아직 기회도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 입구만 안 막으면 되는거죠 입구만 안 막으면 되는건데 근데 이거는 거의 막는거죠 입구만 안 막으면 괜찮긴한데 아 저거는 더 찍죠 어? 어? 이거 완전 올인이죠? 입구 막히면 끝나요? 입구 안 막나요? 정찰이 일단 안오고 있긴 한데 보통 입구를 막지는 않죠 테란이 보통 자 저거는 도착했을 때 만약에 입구가 안 막힌다면 내려가는데 마주치죠? 아 입구 못 막았어요 하하하 입구를 못 막았습니다 병영을 때리네요 사신이 안나올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거 같아요 어? 자 그냥 병영 때립니다 아 사우치죠 어 저걸링 어 이거 어떻게든 사신을 뽑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사신은 나오는데요 일단 사신 나왔는데 아 이거 결국엔 테란이 이기는 그림이죠 저 사신이 두 번째 사진까지 찍혔구요 사신 하나를 못잡아요 이게 아 이게 그냥 병영을 깨는게 어땠 수 없을까 예 이게 뒤가 없어요 저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박물 53 있는데 저걸링 4분도 못봤는데 일단 1벌레는 돌아가고 있구요 그래도 건설룸은 많이 잡아줬습니다 테라는 병영도 없구요 그래도 계급사령부는 만들어놨구요 이거 일꾼 안찍죠? 여기 두개 살려놓아요 돌아가고 있고 이 사신은 뭘로 막나요? 저걸링 찍었어요 이게 사신을 막을게 없죠 예 예 첫번째 경기부터 좀 꿀잼이네요 드론이 지금 사실 잡으려고 하는데 머리를 좀 썼는데 예 취재 아 한지원 한지원이 문라이트 골랐거든요 이거는 저는 한지훈이 골랐는데 다음은 캡터스밸리입니다